일본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거의 석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어떤 양상으로 퍼지고 있는지 빅데이터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봤는데요. 여전히 꾸준했고 훨씬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석 달째를 맞은 한 대형 할인점입니다. 대표적인 불매 품목인 일본 맥주 매출은 어떻게 변했을까? 1년 전과 비교했는데 불매운동이 시작된 올해 7월은 66%, 8월은 92%, 9월은 95%까지 떨어졌습니다. 10병 팔리던 맥주가 한 병도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브랜드를 꺼리게 되는 것은 불매운동에 찬성하든 하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강화된 7월 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나온 불매운동 관련 담론 134만 건을 분석했는데 주요 상품별 불매 브랜드 언급량은 패션 좌파가 55%로 가장 많았고 미용 23%, 식음료 14%, 유통 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많이 언급된 일본 브랜드 매출은 언급량의 반비례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불매 정보를 찾고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물론 참여 인증을 통해 주변의 참여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소비를 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서 만들고 재료가 무엇인지 이런 소비자 권리 의식이 좀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하나의 실천으로 우리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